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뀐다면 학교 수업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받아 적는 대신 나만의 생각을 만들고 정답 맞추기가 아닌 나만의 생각을 말하는 옆자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창의적인 생각의 힘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웅진북클럽이 특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미래 수업 프로젝트 웅진북클럽 생각 스튜디오 지금 아이들의 생각의 힘을 만나보세요 웅진북클럽 생각 스튜디오